아니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여보세요 잘 잤어? 응 너는? 밥 응? 밥 먹으러 가자 나 이게 좋은 거 같아 난 이상한 거 같은데 볼도 너무 빵빵하게 나왔고 너 원래 볼 빵빵하잖아 태국도 연애 좀 튀길까? 짠 커플에도 보여 우와 근데 갑자기? 우리 사귄지 한 달 됐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? 나이 너가 왜 그래 누가 그래 내가 바닷가 난다 내가 아멘